맨날 운동만 하던 다연씨가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오랜만에 외출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다연씨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러 나온 건데요. 꽃다운 스물, 한창 꾸미기 좋아할 나이, 화장품에 무한 관심을 쏟는 친구들과 달리 다연씨는 도통 관심이 없다는 그런 표정이에요. 하지만 저번에 딱 걸리는 다연씨. 화장을 해본 적이 없이 안 하는 것뿐 다연씨도 싫어하는 눈치는 아닙니다. 여자의 변신 무죄라고 했던가요. 친구들의 반응 뜨겁습니다. 여자들은 대단해요. 주변 반응이 좋으니까 관심 가긴 하는데 해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실은 천하정서는 좋지만 이제 대학생활 열심히 하고 남자친구도 만들고 꾸미고 다녔습니다. 여자친구도 응원합니다. 여자친구가 저녁에 대한 개혁돼서는 남자친구 Mashman, 여자친구는 초등학생부들,